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렸었고 약간 아직 널떨떨한 기분인데요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 신기한 느낌입니다 TOP10에 선정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본선에 진출하게 된 만큼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서 플레이어 분들과 심사위원분들을 사로잡아서 1등을 목표로 무대를 시작으로 깨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게임 시장으로 향하는 경기 게임 오디션 GGA17편 탑승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 경기 게임 오디션 GGA17편은 전 세계를 향한 여러분의 성공적인 여정을 기원하며 설렘과 새로움이 가득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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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지금부터 제17회 경기 게임 오디션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회 경기 게임 오디션 출발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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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